방울토마토를 심어볼거에요 네 방울토마토는 모종을 저희가 두개 사왔어요 네 저거 되게 싸다 이거 하나에 500원이야 대박 두개 천원 자 이제 심어보겠습니다 잘 켜보자 아빠 토마토 벌써 이렇게 자랐어 와 정말 많이 자랐다 그지?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방울토마토 모종을 처음에 사가지고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두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열매까지 이렇게 빨갛게 열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살 때는 모종이 손바닥만 했는데 지금은 키가 한 170이 넘는 것 같아요 한번 재볼게요 지금 방울토마토 키가 176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컸어요 키가 거의 남자 성인 키 말합니다 종우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닦게 종우야 응 여기 나와? 어 나왕 여기 위에 토마토 냄새가 오! 그냥 따져 종우 너무 잘 익었어 이제 나머지는 우리 종우가 좀 따 볼게요 아 너무 높아서 키가 안 닿아 종우가 맨 위에는 어 지유도 따봐 우리 지유도 방울토마토 따봐 정우가 하나씩 하나씩 따세요 어 또 좋아 응 아 지유는 키가 안 닿는구나 우리 정우가 도와줘 정우가 지유도 따볼래? 일로와봐 정우가 지유도 따볼래? 일로와봐 정우야 잘했어요 마지막 하나까지 따겠습니다 익은거 정우야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정우야 총 9개를 땄어 와아 우리 쏴서 한번 먹어보자 어 근데 이거는 체리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키운 방울토마토 한번 먹어볼게요 지아 먼저 먹어 네 어떤 맛일까? 궁금하다 정우야 여보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아 그래? 응 진짜 지유 맛있어? 응 아빠 다 먹어 아빠 다 먹어 볼게요 오 진짜 맛있다 엄마한테 먹어 맛있어요? 여러분 집에서 방울토마토 한번 키워보세요 먹는 재미도 있고 다른 재미도 있어요 재밌었어? 응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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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엄마 아기 엄마 뚱뚱뚱 고마워요 아빠 힋 넋 그 CAR ker